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투자분석기법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금수지를 측정하고 난 다음에 측정된 현금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죠 그 중에서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이라고 이게 DCF법이라는 것은 이게 캐시플로우의 의미고요 이게 할인이 디스카운트니까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인데 이거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애초에 투자한 돈하고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현금수지가 세후현금수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할인연금수지분석법에서는요 현금유입의 현가하고 현금유출의 현가를 이거를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유입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얘기하고요 여기 유출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를 초기 지분투자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현금유출 또는 지분투자액 왜 지분투자액이냐면 세전하고 세후에 대한 현금 흐름은 지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투자비용이라고 해도 되죠 투자론에서는 투자액을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하고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유입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두시면 돼요 수년가는 현금유입의 현가에서 현금유출의 현가를 얘는 빼서 계산한다는 거 그거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 있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익성 지수는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얘는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를 얘는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에요 이걸 그래서 얘는 투자자의 요구수익률과 비교해서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할 때 이것도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같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유입과 유출이 같아진다는 얘기는요 수년가가 0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 준다는 거 이것도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이 되니까 그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265페이지에 가시면 수년제 가치법이라고 있죠 그래서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서 우리가 계산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로 보시게 되면 수년가법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을 때 이 수년가법에서는요 할인율로 뭐를 사용하냐면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는 거 그거는 수익성 지수법도 역시 요구수익률을 사용하지만 내부수익률법은 할인율로 내부수익률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년가법하고 내부수익률법은 재투자를 해요 그래서 재투자율도 따로 정리하실 편은 없어요 똑같이 요구수익률이고요 똑같이 내부수익률이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요 기본적인 것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후에 우리가 이제 요약집이나 이런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정리해 드릴 거니까 요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년가법에서는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쓰고 있고요 교재 보면은 얘네를 계산하는 요령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계산에 대한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옆에 그리고 이건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 있죠 그거 대입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개념인데 요거는 연습이 조금 있으면 편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약지 수업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수업을 하면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무난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66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수년가의 계산이라고 해서 박스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금년의 현금 흐름과 내년의 현금 흐름이 주어져 있고요 거기 보면 할인율은 연 10%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할인율이 뭐냐면 요구수익률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입하고 유출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금년에 지출한 게 5천이고 그죠? 1년 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5,786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얘를 무슨 가치로 바꿔야 되냐면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할인율이 10%니까 그러니까 요거 대입하려고 그러면 1 플러스 아래 N승분의 1의 논리를 대입하면 돼요 1이 원금이니까 그럴 때 할인율이 10% 그죠? 1년 후니까 그러니까 5,786만 원을 1.1로 할인하는 거죠 요거를 1.1로 우리가 할인하게 되면 5,26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얘가 유입의 현가예요 그리고 얘가 유출의 현가고 그럼 5,260에서 5,000을 빼면 남는 게 260이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요령이다 나머지 이제 B, C, D는요 한번 여러분들이 할인율을 적용해서 한번 구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법은요 이걸 나눠서 계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입의 현가를 뭐로? 유출의 현가로 여기는 빼서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수익성지수는 5,260을 5,000으로 나눠서 나온 수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드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수익성지수법에는 밑줄 쳐서 현금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디귿에 가면 특징이라고 있죠 여기도 역시 할인율로는 요거 수익률을 사용하드라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수익성지수 계산하는 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대입을 할 때 근데 거기 268페이지에 수익성지수 계산할 때 보면 여기는 할인율이 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268페이지죠 근데 금년에 현금 지출이 300이고요 내년에 현금 유입이 630이잖아요 그러면 할인율이 5%라고 주어져 있을 때는 원래는 얘를 1플러스 0.05로 해서 할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600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계산상의 요령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할인율이 5%잖아요 근데 600에 5%가 3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60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B를 보시게 되면 B가 315만원이잖아요 그럼 300에 5%가 15니까 얘는 그냥 300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식을 대입할 필요는 없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이런 요령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계산상의 논리에서 크게 비중을 안 두는 이유는 얘가 근래에 보게 되면 한 5년 내에는 출제한 선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산하라고 그러면 네 가지를 다 계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요령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는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로서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는 거 그리고 투자자의 뭐하고 비교하냐면 요구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 예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년가법하고요 내부수익률법을 비교했을 때 이론적으로 보면 수년가법이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시험상에서 어떤 요건이 주어져 있을 때 부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든가 재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든가 어느 방법이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수년가법이 더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거기 보면은 수년가법이 더 우수한 이유가 재투자율에 대한 것도 있고요 부의 극대화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복수의 내부승률 관계가 주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수년가법이 더 우수하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재투자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여기에 이렇게 부동산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10억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10억을 투자하면은 1억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대요 그러면 10억을 투자해서 1억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이 투자 안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10%라는 가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내부승률하고 요구승률을 비교해 내부승률의 또 다른 표현을 기대승률로 생각하셔도 돼요 비교했는데 얘가 얘보다 크니까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셔야죠 9% 그러면 내부수익률이 기대수익률의 의미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얘보다 크니까 우리는 투자했어요 그죠? 이게 투자 시점이에요 그런데 1년 후에 재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재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보게 되면요 매 순간에 위험의 크기가 틀려져요 그죠? 그러면 1년 후 재투자하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커지면서 요구승률이 11%가 됐어요 그러면 재투자율로 요구승률을 쓰는 순형가법에서는 내부승률이 작거든요 그럼 투자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부승률법에서는 얘를 그냥 재투자율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론적인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요구승률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재투자로 쓰니까 합리적인 우리가 재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순형가법이 더 우수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내용까지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투자율를 기준했을 때 또는 부의 극대화를 기준했을 때 순형가법이 내부승률법보다 우수하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어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시면 참고란에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승률법에 대한 투자 결정이라고 박스가 있어요 이럴 때 여기가 만약에 단일 투자안이 있죠 하나의 투자안이면 이 결과가 똑같아요 순형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지수도 1보다 크고 내부승률도 요부승률보다 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의 투자안이라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을 때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서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투자의 우선순위가 모든 투자의 우선순위가 동일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얘는 빼야 되고 나눠야 되고 얘는 갖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순형가를 0으로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들어주는 거 계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할인율, 재투자 이런 거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하실 때는 이것만 빼고 나누고 그 다음에 갖게 만들어줘서 순형가를 0으로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들어준 할인율이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할인율로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내부수익률, 내부수익률, 내부수익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어느 방법이 우수하다 순형가법이 우수하다 이런 정도만 하셔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 이론적으로 줄 때는 그런 정도로 정리하셔도 무난하실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270페이지에 어림샘법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도 별표는 하셔야 돼요 투자분석기법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어림샘법이에요 얘는 여러 종류의 현금 수지를요 승수 또는 수익률로 표시해서 그 크기에 의해서 투자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한 해 동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어림샘법의 의의가 있을 때 그거는 일단 기억하시면 되는 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비할인기법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얘는 여러 종류의 현금 수지를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 종류를 보게 되면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으로 나눠지고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 배우셨냐면 뭐 이런 거 배웠다는 얘기죠 가능 총소득이 있고요 유효 총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가 있었을 때 이것 다섯 가지가 이게 현금 수지예요 얘네를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면 가능 총소득이 있고 유효 총소득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가능 총소득을 얘기하는데 출제자들은 여기 공실 이런 거를 반영하기 싫으면 그냥 유효 총소득을 기준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해요 대신에 구별은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령 예들어서 유효 총소득이 1억이고요 순영업소득이 8천이고요 그 다음에 세전이 5천이고요 그 다음에 세후가 4천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부동산이 있었을 때 총 투자액이 얼마냐면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분으로 투자한 게 그게 4억을 투자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현금 수지를 구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승수와 수익률로 표시해서 그 크기를 가지고 투자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승수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총소득 승수라고 있죠 자 그럼 여기 안 가지 알아주실 거는 여기 승수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회수기간이에요 회수기간 그럼 우리가 상시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짧은 게 좋겠죠 빨리 회수하는 게 그죠 그러면 그게 기간이 짧아지려고 하면 이 승수가 작아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승수 앞에 있는 소득이 여기로 들어가요 총소득 그리고 여기는 총투자액 그 다음에 이제 순소득 승수라고 있을 때요 얘는 여기가 순소득 또는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총투자액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알아주실 거는 여기는 총소득하고 순영업소득은요 내가 투자한 전체 투자액이 있죠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총투자액이 얼마였냐면 10억이었어요 그죠 자 10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유효총소득이라고 그러면 자 얘가 1억이죠 그럼 1억에 대한 10억이니까 얘가 10이라는 얘기는 1억을 가지고 몇 년 걸리면 10년 걸리면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순영업소득은 8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8천만 원 가지고 10억을 회수하려고 그러면 약한 12.5 12년 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승수가 작을수록 회수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단일토자안이라고 가정할 때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가 있으면 어느 게 클 수밖에 없어요 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승수라는 게 회수기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좋으니까 수익이 크면 클수록 승수는 작게 나타난다는 거 그러면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면 항상 얘가 클 수밖에 없다는 구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승수라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항상 보시면은 우리가 얘가 작아야 되잖아요 얘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분모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분모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을 계산하실 때 그러면 얘네들은 다 총투자액과 결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세전하고 세후 있죠 얘네는 지분투자액과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얘네는 이거 가지고 총투자액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측정한다고 그러면 얘네는 세전하고 세후 현금 수지를 가지고 지분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지분투자액이 4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세전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5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8이 나오겠죠 5, 8, 40이니까 그리고 5천만 원 가지고 4억 회수할 때까지가 8년 걸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세후가 이게 4억이 되는데 이게 4천이라고 우리가 그랬죠 여기다가 4천 가정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10이 나오죠 그러면 세전을 가지고는 회수할 때 8년 걸리지만 세후를 기준으로는 10년 걸리죠 그러면 세전하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를 비교하게 되면 어느 게 크겠어요 세후가 크죠 세전이 짧고 이게 여러분 기출에서 한번 나온 거예요 1번 지문은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얘가 크다 2번 지문은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얘가 크다 그럼 틀리겠죠 그걸 답으로 유도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승수의 의미가 회수기간을 나타내고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들으셔서 아이고 저게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때 한 3번 정도만 돌려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좀 편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얘가 이제 승수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좋잖아요 회수기간이 짧아지기 위해서는 수익이 커야 되고 그러면 수익률이 커져야겠죠 그럴 때 여러분 시험상에서 자주 활용하는 게 이거죠 순소득승수하고 종합자본환원률이라고 있어요 원래 이 승수하고 수익률은 역수관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이 역수니까는 분모 분자가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총투자액 예 여기가 순영업소득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순소득승수만 기억을 하시면 종합자본환율하고 역수가 된다는 것만 아시면 식은 이렇게 뒤집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여기는 총투자액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가 이제 총투자액에 대한 부분이 얼마 10억 그렇죠 순영업소득이 만약에 8천 그럼 10억에 대한 8천이니까 얘는 8% 나오겠죠 10분의 8이면 0.8이죠 0.8인데 여기는 다 곱하기 100 있죠 100분율로 바꾸는 개념이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분수를 계산하면 소수가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럴 거 아니에요 야 너 이번에 거기 투자했는데 얼마 벌었어 0.8 정도 되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 크기를 가늠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한 8% 정도 이렇게 됐지 10%는 안 되고 한 8%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분수를 계산한 거를 100분율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8%로 표시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하고 얘하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억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10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도 이게 1억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몇% 나오냐면 10% 나와요 자 그래서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 나오는 거예요 둘의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한쪽이 10이면 나머지가 10이다 그래서 여러분 실전에서 한번 준 적이 있는데 얘가 10으로 줬는데 얘를 8% 줬어요 그럼 이게 틀리겠죠 네 그래서 그런 요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순소득 승수하고 종합자반화는 이런 역수관계가 수립이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하고 역수가 되는 거를 지분 배당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분 배당률 또는 세전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왜 명칭을 지분 배당률이라고 명칭을 했냐면요 여기는 이제 지분 투자액분에 세전 현금 수지인데요 이걸 우리가 지분 수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총소득하고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있죠 이거는 뭐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도 되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총투자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다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투자액이라는 게 내 돈도 들어가지만 빌린 것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발생하는 이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해요 현금 흐름할 때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발생한 총투자액에 따른 총수익에서 은행에서 빌린 돈에 이자를 주고 그 다음에 세전서부터가 내 지분에 대한 대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을 계산하려고 하면 이 세전을 기준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칭을 지분 배당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세전 수익률 그런데 출제자들은 세전이라고 하면 너무 뻔하니까 지분 배당률이라는 제목으로도 표시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세전하고는 지분 배당률 세전 수익률하고 역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세후 수익률하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하고 역수가 되겠죠 여기가 지분 투자액 여기가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제목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얘는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순소득 승수, 종합자반 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이런 애들은 지문상에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용어 정도를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죠? 다 비슷해요 저도 여러분들을 화면으로 만나고 있지만 그래갖고 짧게 나오는 한숨, 길게 나오는 한숨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거나 그렇죠? 고개를 푹 수 그리거나 아니면 머리를 붙잡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물 밑에 시 왜 시작했을까? 뭐 이런 거 이거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계산하라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론에 대한 것만 조금 해주면 돼요 이론만 승수는 회수기간을 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좋으니까 승수는 작을수록 좋더라 수익이 크면 승수는 작아지더라 그런 기본적인 개념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은 간단간단하게도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가실 때 너무 어렵다라고만 인식하지 마시고요 하나씩만 접근하시게 되면 훨씬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그죠? 눈에 말씀드리지만 계산에 대한 걸 집착하지 않으시더라도 의미 정도만 알아두셔서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익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공제하는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늠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 개념으로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렸고요 그리고 어림샘법에 대한 걸 정리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율 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금융론으로 이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